재과 기능사 실기시험을 보러 가셔서 유의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쪼꼬모 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에서 보면요. 재료결양 시간은 11분으로 나와 있구요. 11분 동안 재료결양을 해야겠습니다. 결화는 감독이온이 지정한 개수를 계량한다고 했으니까 감독이온이 아마 6개를 갖다 놓으세요. 이렇게 얘기할 거에요. 그럼 6개를 갖다 놓으면 계량을 다 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걸 만들 때는 겨울철에 또는 여름철이라 하더라도 버터가 냉장고에서 나와서 너무 딱딱하다 그러면은 믹싱을 하면서 믹싱을 하면서 더운 물을 받쳐서 중탕으로 버터를 좀 살짝 미지근하게 부드럽게 만들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운 물을 받쳐도 됩니다. 처음에 쪼꼬모 핀이 나왔다면 자 이제부터 작업 시작하세요. 그러면 오븐 예열을 먼저 해야겠죠. 그 다음 해야 될 게 뭐냐면은 볼에다가 버터 부드럽게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 설탕 소금 이런걸 놓고 믹싱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처음에 버터가 좀 딱딱하기 때문에 딱딱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1단에 놓고 어느정도 부드럽게 되면은 2단에 놓고 그 다음 3단을 사용을 하죠. 그래서 믹싱을 쭉 합니다. 믹싱을 하는 과정에 여기 보면 이렇게 해놨죠. 3단을 사용할 것. 2단으로는 크리마가 잘 안됩니다. 보통 가면은 1단이나 2단에 크리마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크리마가 잘 안되요. 3단에다가 크리마를 하시기 바랍니다. 3단에 크리마를 하는 와중에 그 중에 이제 시간이 충분히 있어요. 팬 준비를 하고요. 그러면 여기 믹싱을 하면서 팬 준비하고 계란 한 번에 안 넣죠. 1개 내지 2개 넣고 그 다음 가루 체질 하고요. 또 1개 넣고 2개 넣고 이러면서 크리마를 시켜 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야 하는데 보통 약 한 50%의 수검자들은 시작하세요. 그러면은 뭐부터 하냐면요. 팬 준비를 합니다. 또 가루 여기 있는 이 가루들을 같이 체질을 해요. 모든 걸 다 해놓고서는 그 다음 믹싱을 합니다. 그럼 믹싱하는 도안은 뭐하죠? 가만히 서서 보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는 이 시간에 충분히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항상 먼저 기계 믹싱부터 해놓고 천천히 계란을 하나하나 중간에 넣어 주면서 이런 그 팬 준비 라던가 가루 체질 이런 시간이 충분히 있어요. 그때 다 준비를 하시면 되는 거에요. 제일 먼저 오븐 예열을 하고 두번째 믹서기를 돌리는 겁니다. 자 반죽은 밀가루 넣고 매끄럽게 해야 돼요. 이 크림법 유지가 많이 들어간 것은 글루텐 형성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잘 안 되니까 충분히 반죽을 가볍게 하는 게 아니라 많이 해서 매끄럽게 해야만 나중에 제품이 나왔을 때 이렇게 뻥긋하게 예쁘게 나옵니다. 위에가 좀 터지면서 이렇게 머핀 모양이 예쁘게 나와요. 요거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걸 보면은요. 제품의 내부에 골고루 분포되게 하시오 라고 했다고 전체를 반죽에 다 넣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어쨌든 여기에서 우리가 제품 평가에서 상품성 평가를 봅니다. 상품성. 그랬을 때 여기에서 디테일하게 반은 넣고 반은 위에 뿌리시오 라고 안 해 놨지만은 판매하는 것들은 거의 반은 뿌리고 반은 위에 초코칩이 보이게끔 이렇게 위에 뿌리거든요. 그러니까 2분의 1 정도 반죽 속에 넣고 나머지 초코칩 2분의 1은 윗면에 뿌리시기 바랍니다. 이건 정답은 없지만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합니다. 그런데 그 감독위원이 어? 반죽에 다 넣었네라고 해서 이 사람은 이 수검자를 뭐 어떤 이 부분에 있어서 감점을 주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 명확한 그런 요구사항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2분의 1 정도 반 정도는 위에 뿌리는 것이 보기가 더 좋다. 그리고 다시 이 개수를 보시면은요. 이 개수 제가 만들어 보니까 여기 보면은 반죽의 전량을 사용해서 성경하시오 이랬는데요. 어떤 사람, 이 펜을 줍니다. 펜을 주면은 이게 4, 5, 20, 20개가 나오는 펜을 줘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18개 만드는 사람도 있고 20개 만드는 사람도 있고요. 뭐 어떤 사람은 뭐 15개 하는 사람도 있겠죠. 반죽의 손실도 있고 뭐 여러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데 제가 해 보니까 18개가 가장 좋아요. 보니까 그 나중에 최종 제품 나왔을 때 부피라든가 이런게 그래서 20개를 굳이 만들 필요가 없다. 여기에서. 여기에서 하라고 하는 것은 반죽 전량을 사용해서 만들으라고 했지 20개를 딱 만들어라 이런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가 만들어 본 결과는 18개 정도면은 부피가 아주 적당 부피가 나옵니다. 봤을 때 여러분 20개를 만들었다고 한다면은 부피가 작아요. 이렇게 보기에도 이 머핀이 이렇게 펜에도 잘 안 올라오고 이렇게 작습니다. 그러면 시원 감독이 봤을 때는 부피가 좀 작네. 그럼 부피 점수에서 예를 들면 좀 낮은 점수를 줄 수도 있겠죠. 국기에는 25분 이상 해서 충분히 구워 줘야 되고요. 이것이 익었는지 잘 안 익었는지 모른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이래서 2분 더 구워라. 제가 얘기했죠.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갈색이기 때문에 색깔의 색깔을 잘 모르시죠. 그러니까 15분 후에는 이거 180도시 밑불 160도시로 굽죠. 그러니까 한 15분 정도 후에는 윗불을 170으로 낮추어서 윗면이 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버터 스폰지 케이크 별리법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이건 어떻게 해요. 여기에서 계란을 보게 되면은요. 계란이 900g 으로 되어 있죠. 900g 이라고 하면 보통 18개를 사용하시고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보통적으로 계란이 한 55에서 56g 이렇게 나가거든요. 계란이 되라는 그럼 여기에서 껍질 무게 5g 정도 이렇게 날아가고 이런다면은 그 정도 날아가면 계란 하나가 전란은 한 50g 정도 됩니다. 그렇게 따지면은 이게 18개 정도가 나오죠. 그럼 18개를 그냥 사용하시면 돼요. 굳이 이걸 갖다가 무게를 달 필요는 없습니다. 무게 달지 않고 그냥 사용하세요. 흰자와 노른자 구분을 잘 하는지를 봅니다. 그래서 이 흰자에 노른자가 들어가 있으면은 안 돼요. 여기 이제 그 평가 기준에도 있지만은 흰자에 노른자가 들어가면은 이 머랭도 잘 안 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 이거 이제 그 좀 중요한데요. 여기 이 별리법에서는 다른 거 아니고요. 이 그 버터 스펀지 케이크 별리법에 있어서 만큼은 이 충탕을 해줘야 돼요. 왜 그러냐면 여기에 있는 그 수분으로 이 설탕을 다 녹이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여기에는 다른 그런 물이라든가 우유가 안 들어가서 여기에 있는 수분만으로 이 설탕을 녹여야 되는데 이 설탕을 안 녹이게 되면 나중에 제품이 나왔을 때 윗면에 하얀 반점을 남기게 됩니다. 그래서 녹여 주는 게 좋아요. 100% 그렇기 때문에 좀 중탕으로 해서 겨울이든 여름이든 중탕으로 해서 완전히 녹여 줘야 되는데 이렇게 물에다 넣고 중탕으로 한 후에 설탕이 녹을 때까지 계속 저어줘야 되니까 요즘 힘들어요. 그러나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고요. 버터는 계속 녹이고 나서 중탕한 그 물에다가 버터는 계속 올려서 버터 온도가 60도씨가 되게 하는 게 좋아요. 나중에 섞을 때 버터 온도가 높아야 거품이 잘 가라앉지 않습니다. 자 그럼 이 별리법 같은 경우에 별리법에 있어서는 팬 준비라던가 가루 체질 이런 것들이 모든 것이 다 끝난 다음에 머랭을 올려야 됩니다. 머랭은 금방 오르니까요. 그래서 머랭은 3단으로 믹싱을 해요. 여러분들 3단으로 믹싱하고 거의 중속으로 한 1분 정도 거품을 안정화 시킨 다음에 바로 사용하게 되는데 이게 중요하죠. 머랭을 90% 까지만 올린다. 대부분 보면 머랭을 다 여러분이 머랭이 90% 어느 정도인지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거의 100%를 올려 버리는데 분리가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도록 주의를 좀 해 주시고요. 자 만듭니다. 그러면 별리법에 있어서는 최초의 머랭 3분의 1이 들어가죠. 그 다음에 밀가루 섞고요. 버터 섞죠. 여기 있는 거. 버터 온도는 이럴 때 60도씨가 돼야 되고요. 그리고 별리법에서 아주 중요한 거죠. 항상 나머지 머랭이라고 있어요. 여기에서 3분의 1 섞었죠. 그럼 나머지 머랭이 있잖아요. 이거를 갖다가 넣고 섞는 거. 이게 바로 별리법인 거죠. 그럴 때에 이 버터를 여러분들이 반죽을 다 여기에서 반죽을 하고 나서 여기에서 버터 섞을 때 이중 혼합이라고 해서 여기에서 반죽한 노른자 반죽이죠. 그걸 일부를 취해서 녹인 버터를 넣고 여기에서 어느 정도 섞어준 다음 다시 여기다 투입을 해서 섞은 다음 나머지 머랭을 섞죠. 그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버터를 넣어도 됩니다. 안 해도 된다는 거죠. 그것을 꼭 어디 그렇게 하라고 여기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배우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반죽이 끝나고 비중 측정을 하고 있으면 반드시 해야 됩니다. 여러분 비중 측정 여러분이 하시고요. 비중 측정 하고 있으면 감독 선생님이 오셔서 반죽 온도를 아마 체크를 할 겁니다. 자 그리고서는 여기 중량이죠. 비중이 아니라 중량인데요. 그 요거를 4로 나누면 한 요정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물어보시는데 어? 얼만큼 그 팬닝을 해요? 물어보죠. 그러면 요거를 그 다 더해 가지고 나누기 4 하면 요게 나오죠. 그러면은 손실을 좀 빼고 570g 정도 저울에 올려서 저울에 올려 가지고 팬을 반죽을 담으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눈대중으로 그냥 4개 정도 그냥 이렇게 저울에 안 달고 하셔도 되고요. 근데 여러분 꼭 물어보셔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럴 것 같으면은 570g 씩 분할하고 남는 반죽 있으면 좀 더 나눠 주고 모자르면 조금 더 걷어내고 이렇게 해서 맞춰 주면 되겠죠. 굽기는 25분 이상 충분히 구워 주는데 구울 때 이렇게 있으면은 스폰지 4개가 나오잖아요. 이거 제품의 가장자리부터 이렇게 살짝 손으로 눌러보세요. 여러분 요거 가운데부터 눌러버리면 안 익었는데 푹 꺼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가운데부터 살짝 눌러서 보면은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그 탄력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서서히 안쪽도 한번 눌러보고 해서 익은 걸로 확인하시고요. 아니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쑤시개로 확인을 해도 되고요. 구워져 나오면은 한번 바닥에 충격을 주어서 주지 않지 않도록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젤리 롤케익이 나왔네요. 젤리 롤케익 젤리 롤케익 여기 비중 0.45 플러스 마이너스 0.05 졸 그래서 이 이본iera 비중 shouted 있습니다. 젤리 롤케익 같은 경우 이거는 지금 공리법이죠? 그렇다라면 중탕을 할 것을 권장합니다. 여름철이든 겨울철이든 중탕을 해서 여기에는 유화제가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냥 전 믹싱법으로 하는 것보다는 돈믹싱법으로 하면 훨씬 더 거품이 잘 오릅니다. 그래서 43도씨로 계란을 설탕도 녹이고 계란을 따뜻하게 해서 3단으로 믹싱을 합니다. 2단으로 믹싱 아니에요. 2단으로 믹싱하시는 분이 많으셔서 제가 이 부분을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3단으로 고속으로 믹싱을 하고 끄는 게 아니죠. 여기에서 한 90% 정도 거의 85에서 90% 정도 고속으로 믹싱하고 나머지 약 한 10% 정도를 중속으로 믹싱을 해서 거품을 거칠게 형성됐던 그 거품을 아주 작은 거품으로 안정화된 이런 거품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중속으로 3,4분 더 돌려주게 되는 거죠. 반죽을 하실 때 주걱이나 손온이나 아무거나 하셔도 됩니다. 꼭 물어보시는 분이 있어요. 주걱으로 배우신 분은 주걱으로 가시고 손으로 배우셨다면 손으로 해도 무방합니다. 카라멜 색소로 무늬를 반드시 내야 돼요. 무늬를 안 내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여기 보면은 무늬를 내지 않으면은 껍질 평가에서 0점 줍니다. 그럼 껍질 평가에서 0점을 받으면 거의 합격을 못하여 거의 그래서 반드시 무늬를 내야 되고요. 무늬를 다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좀 진하게 내시고 무늬를 내실 때 반죽에 아주 그 일부만 채취해서 이렇게 덜어서 여기에 카라멜 색소를 넣도록 하세요. 보통 보면은 그러지 않아요. 거의 뭐 굉장히 많은 양을 여기에다가 놓고 카라멜 색소로 반죽을 합니다. 나중에 이걸 다 못 쌓고 남겨요. 그러면 이 젤리로 케이크의 부피가 작아지겠죠. 반죽을 많이 손실했으니까 그래. 그러면 안 되고 정말 적은 양으로도 여기 충분히 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적은 양을 넣어서 다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좀 진하게 그리고 이 섞을 때에도 많이 섞으면 비주의 무거우면 짜게 되면은 무거워서 이 반죽하고 틀리죠. 무거우니까 바다로 가라앉아 버려요. 그래서 가볍게 섞어야 됩니다. 중요하죠. 그래서 이거 빨간 걸로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요. 180, 160에서 굽습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한 15분 후에 윗불을 줄여줘야 돼요. 윗불 놔두면 위에가 너무 진하게 나니까 윗불을 좀 줄여줘서 굽고 구운 후에는 충격을 줘서 가라앉지 않도록 하고요. 그러면 나와서 냉각판으로 옮겨서 나오자마자 바로 옮기셔도 되고 한 1, 2분 후에 냉각판으로 옮기셔도 됩니다. 너무 뜨거우니까 여러분들 금방 딜 수가 있기 때문에 구워져서 나온 1, 2분 정도 후에 냉각판으로 옮겨서 조금 식히면 돼요. 조금 여기에서 너무 많이 식히게 되면 여러분이 말 때 젤리롤이 터질 수도 있어요. 또 너무 덜 식히게 되면 수분이 있어서 여러분이 이걸 엎어놓고 예를 들어서 롤포로 만다고 했을 때 너무 뜨거운 걸 엎어놓고 장시간 방치하면 위에 껍질이 다 벗겨집니다. 이래서 많이 떨어지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식었을 때 말기를 해주시고 이걸 엎어놓고서는 껍질 종이 떼는 거 있죠. 여기 물을 분무해서 떼는데 그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거 물 분무하지 않아도 이 종이는 충분히 잘 떨어지니까 자, 면포 가져가셨으면 면포로 마시고 없으면 배우신 대로 면포나 노르지로 말아주시면 돼요. 자, 다 마르셨으면 냉각판에 종이를 한 장 깔고 이거를 반으로 잘라서 제출을 하시면 끝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말기죠. 말기를 하실 때에 노르지로 말든 면포로 말든 여러분이 대충 여러분들은 롤포로 마시더라고요. 그럼 롤포로 마를 경우 롤포로 물로 한번 접셔서 꽉 짜서 이렇게 놓겠죠. 그 다음 롤케이크를 이렇게 엎어놨습니다. 여기에 종이를 띄워냈죠. 다음에 잼을 바르죠. 말기 하는데 이걸 빨리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이 좀 이 잼 바르는데도 너무 시간을 많이 소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말았을 때 이게 지금 완전히 식어 있는 상태가 아니잖아요. 여기에 롤포에는 물까지 묻어 있고요. 그러니까 이 껍질 부분은 여기 다 달라붙어요. 잘 마른 것 같지만은 나중에 보면은 껍질이 다 벗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떨어지시는 분이 있는데 그러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작업들은 빨리 빨리 잼을 바른다던가 말기 할 때 빨리 빨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 가지 재화기능사 실기 품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